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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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경제 속도는 보통의 속도로 있다. 그럼 지금 미국이요, 이번에 보면 오미크론이 굉장히 확산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굉장히 예외적인 특이한 기원들, 추위가 굉장히 이례적 강추위가 있어서 경기 위축이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았어요. 그래서 지금 향후 6개월간은 불확실성이 급증할 가능성은 굉장하지만 제조업도 좋고 고용도 좋고 다 좋았는데 물가야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에 대한 걱정들이 나온 베이지북인데 하나씩 보시면 전 지역에서 지금 공급망 차질이라든가 낮은 재고 수준이 성장률을 지금 억제한다는 게 한 문장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국 경제의 현 수준이라고 보이지고요. 보통 속도에서 조금 더 소위 말하는 가속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사실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노동 시장에서 나와야 된다는 그런 결론들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구인난은 계속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일을 우리 그레이드 레지그네이션 해서 대사태가 있었지만 노동 공급도 개선이 되는. 사실 일을 안 하면 현금으로는 못 만들기 때문에 다시 직장으로 돌아오는 부분 등등이 지금 있으나 임금 상승이 지금 인플레이션하고 같이 휘감아 올라가는 현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특히 이제 베이지북에서 나와야 되는 얘기는 물가인데 물가는 전국적으로 아직도 강하다. 그래서 그 원인을 지금 보니까 운송비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임금이 지금 상승되는 부분.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우리가 알고 있는 물가 상승 원인이긴 합니다만 저게 이렇게 안정화시키고 하는데 너무 지금 시간이 오래 갔는데 사실 원자재 가격도 거의 잡아갔거든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퍼지면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또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건 이거죠. 기업이 이제 이렇게 원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다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넘겨주는 전달 능력이 굉장히 향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는 이면에는 뭐냐 하면 소비자들이 그만큼 2연 수요를 지금 발휘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안에 못 썼던 거 지금 쓰려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발발하게 소지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향후 몇 달간은 추가적인 물가 상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베이지북의 결론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연준이 취하고 있는 스탠스는 물가 안정 속에서도 경제 회복 속도를 늘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따가 셀러브 마레지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을 합니다. 금리는 올라가는데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제 회복 속도는 지금 떨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돼서 사실 연준의 목표라든가 또 내부적인 전략상의 지침은 물가 안정하되 경제 회복 속도를 늘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보시게 되는 그런 기본적인 흐름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오미크론이 이렇게 유행을 했습니다마는 노동시장은 더 빠른 속도로 지금 회복하고 있다는 게 베이지북의 결론이었습니다.